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냥 미션만 하고 있어요. 방송용이니까 아 잘 모르세요? 플스4 나올 때 저번주 화요일인가요? 그때인가? 와 뭐 5일 전부터 가서 여간빵 잡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야 진정한 능력자야. 능력이라기보단 이제 패기죠. 예 구석예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석예서님 저는 신입 BJ의 스파키미니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덜덜덜. 장난 아니죠? 뭐 오타쿠 정도는 되면은 뭐 그 정도 내공이 있어야죠. 아 저 참고로 오타쿠라는 표현 경멸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표현할게요. 기분 나빠하지만 안시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게임 경력이 어릴 때부터 했지만은 워낙 안한 게임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시싱필드도 이게 처음이야. 후우! 후우! 자아! 이야 이제 배 탔다. 배 탔어요. 진정한 어시싱필드의 매력은 배죠. 바다를 향해! 고우! 로딩도 빠르고 역시 SSD의 위력이야. 오우! 야 잠깐 잠깐 잠깐. 왜 이렇게 많아. 범성이. 이거 조작이 조금 힘들어요. 아까.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습득하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어...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 빨간데 가면 안 돼요. 대포 쏘거든요. 백상아리? 백상아리도 레벨이 안 돼서 작살을 못 잡아요. 어디 가야 돼? 어? 어... 미발견 장소로 가야죠. 느낌표랑 동그라미나 초록색이 없으면요. 근처에 물음표로. 물음표 표시로 가면 돼요. 어? 마킹 안 했나? 잠깐만요. 마킹. 어? 마킹했어요. 어? 멀다. 그나마 여기가 가까운데? 자. 좋다는 잡고. 이 선원들 노래하는 것도 되게 되게 좋아요. 노래도 잘 불러. 자. W 눌러서 확대해서 아니. 확대가 아니고 축소해서 자.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죠. 자. 일단 멈추고요. E를 눌러서 오! 이거 건들면 안 돼. 지금 보이시죠? 레벨 38.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먼저 선빵을 안 날리면 공격 안 해요. 그러나 옆에 보시면은 빨간색 캐듀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선빵합니다. 하단의 배만 하단의 배만 하단의 배만 하단의 배만 하단의 배만 제가 지금 잠깐 말을 하지 않을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아? 들어 보세요. 연락의 배만 하단의 배만 we hold our ship too with the wind from so west we hold our ship to deep soundings to take to Verdus 45 static 아 죄송합니다. 부흥거렸죠 약간. 지금 여러분이 선원들이 노래를 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노래 잘 부르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돌려요. 이렇게 마우스로 돌리고 있거든요. 야 이 모델링 고화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다는게. 자 여기 뭐야 활성화 난 이거 활성화 잘 모르겠던데 이거 뭐 오크만이 있죠? 그냥 그냥 가야겠다. 잘 만들었죠? 자랑은 아닌데 사양이 좀 받쳐져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느낌표 떴어요. 자 원래 전투도 해야되요. 전투도 해야되는데 적함의 레벨이 높으면은 안돼요. 위험합니다. 와 멀다. 아 빠른 여행? 되나? 잠깐만요. 빠른 여행이 가능하다? 우와. 저 10km까지 일일이 갈 필요가 없는건가? 어... 어디보자 어디 보자 오! 워프였어 워프? 스틱스 사이머스 에브리오드 스쿼터 리벨탈리아라고 내가 소식적에 털고다녔던 나랑도시라고 똑같이 생긴 생긴 하는데 아니 표정 왜그래? 사랑이란 빠졌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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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에 잘 왔어 그 나랑 사무얼을 하는 것들은 그 나랑 사무얼을 하는 것들은 아 사무얼 그 나랑 사무얼을 하는 것들은 뭐하는 도대체? 아 약간 욕설도 나왔네요 아 납부심은 나사랑 사무얼이 납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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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의 이념인거 같고요 그 뭐 인정인 인간들이 뭐예요? 완전히 여전자 언제 그렇게 어둠한 수염이 기른거야 비아냥거리고 있죠? 저장하는 기울 이제부터 검은 수염이라고 불리죠 벽에서 검은 기뻐를 달고 너들은 그 쪽까지 어쩐 일이야 코레스 총독이 인권철을 인쇄해 그게 엄청난 양의 가운받을 온 거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넘길 수 있나? 잠깐만요 아 못 넘겨요? 그냥 봐야 돼요 토레스 총독이 직전합시였다 뭔가 다른 일이 있었고 있는데요 토레스 총독이 약간 야심이 큰 인물이에요 자 이제 넘어지면 안 옮겨지네 자 여기서는 어디가야? 재밌게 놀 수 있지? 혹시 그것도 있나? 자 시작 자 여기서 뭐 재밌는 거 하나씩 해보죠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한테 선원 모집 2를 눌러볼게요 선원 모집 선원이 많을수록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배를 탔잖아요 에드워드 던컨이 배의 이름을 지었어요 잭도우예요 잭도우 잭스페로우가 아니고 잭도우라고 하는데 그걸 몰고 가서 적을 공격하고 적의 에너지가 완전히 들었을 때 그때 S를 눌러서 그냥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냥 막 사륙을 해 에드워드 던컨? 원래 에드워드 던컨이 얘가 아니죠 아 에드워드 컷웨이구나 아 던컨은이 주인공 아 예 그렇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컷웨이 원래 그럼 전 얘 에드워드라고 할게요 제가 이게 시리즈를 다 안해봐가지고 뭐 1,2,3,4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했더라고요 자 선원은 20명 꽉 찼어요 자 아까 한 얘기 마저 할게요 그 적 선함을 배를 공격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을 때 뛰어들어가지고 사륙을 합니다 그때 우리 선원 수가 좀 많으면요 제가 좀 안 나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약탈하고 사륙합니다 아 그래요? 술 마시는 거? 아 저기 있다 한번 해볼까요? 어 이봐 안잔 두라고 정보 귓속만 하자 술 마셔봤거든요 아 저... 오... 보물지도... 사체... 잠깐만 이거 너무 멀지 않나? 아이 너무 멀잖아 아 아닌가? 오... 제가 있는 곳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헷갈린다 내가 어디있지? 나 지금 어디있는지도 몰라 나 어디있어? 나 어디있지? 아 에드워드 여깄어요 어... 안 돼... 잠깐만요 너무 멀지 않나? 가야돼? 일단 가기 전에요 여기 줌 미션이 있어요 나중에 갈게요 어... 여기서 재미 좀 보고 너무 멀어요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좀 해결하고 예 술 마시는 거니? 아까 그게 진짜가 아닌가요? 복순박순복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입 BJ 스파키민이라고 합니다 복순복수님 제 목소리 잘 들으면 1번 눌러주세요 전복있으면 많이 주세요 저 안에 모르는게 많아서 또 주사위도 보이고요 조박인가? 한번 가볼까요? 어 여깄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게임 시작? 해볼까요? 여깄다 파노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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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어... 키를 볼게요 이걸로 이동 선택 카메라 취소 나가기요 어...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하겠습니까? 제가 자금이 3,000... 음... 너 이거 돈이 없냐? 3,346 아... 게임할때 선암 배 업그레이드하느라 다 썼죠 아... 그러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 저 스셀카페 가입했는데 네... 보고 오셨군요 제가 정품인증 스셜카 올린거 그거 보고 오셨어요?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저는... 저는... 스타이 약간 A형인데 아... A형은 이거 못해 안돼 안돼... 네... 그러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 스셀도 방송 조만간 할거에요 오시면 저 즐겨찾기 한번 해주시고 어... 한번... 한번 봐주세요 저 스셀은 좀 초보라서 방송할 때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공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플린터셀 블랙리스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공지를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 새해부터는 평일에 제가 일을 쉬거든요 그럼 평일에 오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아프리카 블로그 있죠? 아프리카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아 나 고민 때려 자금? 자금이 3,300 올빵 안 해 아 올빵 안 해 올빵 안 할게요 자 스크롤 올려서 배팅 금액 에이 뭐야 최대 금액이 100알밖에 안 돼? 아 쫄았잖아 아 쫄았어요 올빵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야 아 이거 난 저 참고로요 저 보도리도 모르고 몰라요 도박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알려줘요? 이건 뭐야 이게 이렇게? 어 어 땄다 지금 이 빨간색 커서가 제가 좀 마우스 올리고 있어요 아 일로 가라는 거야? 아닌데 그 시스템에 있는 거 잘 못해 어 헷갈린다 누르기만 하면 알았으면 자 어디로 갈까 이쪽? 아 일로 가면 위험한 어 어 일로 갈까? 그냥 해볼게요 혹시 이제 보시다가 좋은 수가 있으면 어 빨간색으로 옮기라는 건가 이쪽으로 옮기라는 건가 이쪽으로 옮기라는 건가 이쪽으로 뒤로 뺄게요 오오 야 이게 어떤 규칙으로 먹는 거야 참고로 저는 도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도리도 모르고 카드도 모르고 블랙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 자 자 자 이거 안 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겼다구요? 아 아 아 제가 지겠다고요? 처음 했는데 이겼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옮기는 거야 여기? 어 어 예예 맞습니다 직업이 트레이너에요 현실 직업은 근데 이게 이쪽에서 직업은 BJ에요 아, 이기겠다고요?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어, 뭐야 왜 안가지지? 이쪽인가? 뺐네 우와 뽀르기인데? 어, 뭐야 뭐지? 난 이거 아무것도 게임 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리로 가면 되나? 오오 제가 약간 이런 쪽에 재능이 있나요? 어, 저기 내꺼 땄다 어? 규칙이 뭐야? 이게 안 들어가지 이쪽으로 가야되 어, 뭐야 이리로 가라네? 아이샤 전술 카메라? 아 아 R을 누르면 일반 카메라 아, 이게 전술 카메라? 어,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지금 제가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느라고 채팅창 스크롤을 못 내려요 들어오신 분 인사 나눌게요 저는 신입 BJ 스파키미니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어 일로 가야될 아아 아아 알겠다 옅은 색에 빛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게 힌트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공삼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공삼님 공삼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로 가래요 어 예 어 일로 가자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건가요? 하하하 자 공삼님 이 게임은요 미니게임이고 머스싱크릴드4에요 PC버전이고요 자 일로 가자 흠 죄송합니다 어 자 요거 하래요 요걸로 요걸로 아 이게 다 나오는구나 아 가이드라인 있죠 좀 가이드라인 있죠 어 아무거나 움직이래요 자 에일로 강남 시인님 반장 여기 계신 분들 방송 좀 재미있으시면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어 이겼다 이겼어요 에이 뭐야 99밖에 에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네 해봤어요 돈 별로 안주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림 칼 그림이 있죠 얘는 빌릴 수 있어요 그냥 뭐 빌리지는 않아 볼게요 이거 빌리는 용도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적들이 있을 때 얘네하고 이렇게 동화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주인공 에드워드가 회색깔로 변했어요 어 얘 왜 이래 연기하잖아 좋다 머리가 싫어 이 차는 어디로 갈 거야 이 차 어디 가지 어 이 차 거기 좋은데 있잖아 물 좋은데 어 흑형 어디 좀 추천 좀 해봐 어 아 술 좀 깼다 비타민 E 좀 쎄고 자 가고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지도를 펼쳐서 노래 아 이거 노래는 그냥 안 잡아볼게요 뭐야 현지 장교 장교? 일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이거 게임 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 알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비키야 가볼게요 자 몇길 가로망자 자 죽을 줄 알어 비키야 어 뭐지 이게 뭐야 매수화 아 매수화 자 뭐야 다시 이제 더 걱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캡틴 음 지명상태 어 지명수배상태를 오 이거 슬라이딩도 안 해 지명수배상태를 없앨 수 있어요 원래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패에 있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오 무기다 자빠졌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살 것도 없죠 안 갈게요 자 어디볼까 오 야 템플 기사단 사냥 자 일단 가기 전에 상자를 먹으면서 갈게요 어 잠깐만 아 저 멀리 있다고 템플 기사단 아 안되겠다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착각했네 자 어디보자 어이 여기잖아 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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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자 너를 밟아주겠어 이리와 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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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서 보물상태를 먹고 보물상태를 먹고 가볼게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하죠 타고 올라가 어 왜 안 올라가지지 아 저쪽 안 올라가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 하나 부셔 어 소실되어 있다고 그걸로 안 올라가네 참 야 보물상자가 요 안에 있나보죠 어 이쪽 아 마이크 바꾸니까 좋다 헤드셋으로 하다가 스탠드 마이크를 하니까 너무 좋네 편하게 할 수 있어 위에 있나 위에 아니잖아 어 여기 올라가면 뭐 있던데 동기화? 동기화가 아직도 움직내기 어 너처럼 뛰어는 예전에 때노만 안 되겠죠 와 왜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넌aning 와우 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오우 자 오이샤 네 멋지죠 여러분들 이 화질이 1000K에요 3000K는 제가 좀 여유가 안 돼서 아 그건 좀 힘들고 다음에 좀 제가 어느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 고화질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은 프옵션이고 초고화질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보는 화면만큼은 아닐거에요 다음에 제가 좀 어느정도 되면 맞춰주면은 뭐 하는거지 지금은 힘들고 근데 손상자가 안보이네 보물 어딨어? 보물 내놔 자식 금상자비 찍어놨는데 없어 아 들어가는건가? 여기 안들어가... 지고 돌아서 희한하네 위에는 제가 조사해봤는데 일단 넘길게요 넘기고 자 어디보자 아 잭도호 업그레이드는 어제 했고 그 다음에 기회되면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템플기사란 사냥 자파점을 경유해서 갈게요 옥상맨 십자가요 오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포기할 수 없군요 가야죠 자 올라타서 아 아 아 아 아 점작을 안해봐가지고 아 우와 아 이거는 보물상자가 아니고 조각 아 그랬구나 이야 경치 감상해보시죠 어 어 떨어질거 같아 어 새 지나다니고 새가 아니고 독수리겠죠 망원경이 없나 망원경이 있으면 좋을텐데 내려갈게요 으아 으아 이거 떨어지면서 잡는거 안되나요 근데 이거 안되는거같은데 죽일뻔했네 쇼 으응 피는 차니까 자 이렇게 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저기 오면은 암살을 할 수 있어요 한번은 히 뭐 별 살건 없을텐데 그렇지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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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 일단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허물 판매? 어 금속하고 나무는 팔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 아 없구나? 어차피 다 없네 헤헤 없네요 뭐 별로 사냥용품 뭐 검은... 뭐 별로 없고 뭐든지 이런 게임류는 처음부터 뭘 많이 사면 안 돼 그쵸? 특히 데빌 맨 크라이 같은거도 또 그래 오...블루 오브... 아...레드 오브를 많이 모으면 나중에 그만큼 많이 쓰죠 아 데빌 맨 크라이퍼 하고싶다 제가 풀스 산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니까 저는 어세싱크릴리 시리즈도 처음 이거 포도 처음 풀스도 산지 얼마 안 됐고 BJ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다 처음이야 다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양해부탁 다 처음이에요 이게 뭐야? 배달원? 오... 본능으로 게임하고 있죠 제가 풀스3를 왜 샀냐면 GTA 때문에 산거에요 GTA5 온라인 때문에 엇 어 뭐야 어 얘 쫓아가야되나 자 일로와 아 죽였다 나이스 공중암살 10번 수행하기 어 이거 공중암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빚어볼게요 바보같아 왜 내 앞을 지나가 재미없잖아 ㅋㅋㅋㅋ 당황했어 뭐가 지나갔나 자 필사본? 어 어디 뭐 할건 없고 어 그럼 되게 멀리 가야되는데 여기 보자 여기 자 주미션을 갈려면 배를 타야되요 하늘은 바닷가로 어? 이거 왜 나오지? 메인은 뭐 지금 파란색은 파란색은 이제 제가 이용할 수 있는거 초록색은 숨는거 빨간색은 저 어 어 열쇠가 진 사람 찾기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시간이 늘어나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바라보는쪽으로 어 아 이제 여기서 좀 전투 좀 하겠구나 자 몸 좀 풉시다 아 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그냥 뭐 자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를게요 얘도 어떻게 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나는 은미를 원한다 아니다 나는 갑바가 있지 전투를 원한다 하하 말씀해 보세요 가수기를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뭐 전투는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아 몰래 들어가는게 어려워요 저기 위에도 있구나 어 쓸어요? 오케이 식구님이 쓸어달라고 했어요 몰래 들어가요 어 1대1 자 한 분 더 다수기를 원칙 자 물 한잔 마실게요 알아서 해요? 아 이거 중립? 어 그럼 1대1이네 어 그러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어 저 위의 놈만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위의 놈을 쏴서 하고 요 두 놈은 아 뒤로 돌아가서 암살하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 숨고 자 숨어서 자 숨어서 저 지금 위에 노란색 원 보이시죠? 경계 풀면 범을 꺼내서 쟤를 한방에 아 한방에 한방에 할 수 있지 자 얘네 3명 지나가면은 뛰어! 한방에 죽어! 그렇지 보셨어요 방금 이거죠 자 싸울게요 어 맞았다 자 막고 아 못막았다 자 자 피니쉬 막고 아 왜 못막냐 나 왜 이러지 둘 자 자 반격 들기고 때리고 반격 피니쉬 막고 치고 한방에 얼굴 찌르고 자 위에 지금 저를 노리고 있죠 아 지금 멀리 떨어지자 위험한거 같아 자 뭐야 경계 풀린거야? 재미없잖아 경계 풀리면 안돼 쓸어버릴거야 나는 일로와 점프 아 아니다 자 자 자 해치었고 뭐 전투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아깝고는 초반에 있는거는 암살이니까 어쩔수 없었지만 뭐 마음껏 이리와봐 자 여쒀 여기서 자 쟤 박살내려갈게요 뭐야 박살 하아 이렇게 쿨쿨 자고 있을때 이렇게 박살을 내립니다 박살 저 키있다 자 쟤를 잡으러 갈게요 일로와봐 컴온 베이비 풍방에 풀어와 자 위허셀 죽기전에 얘들아 막고 하나 둘 어우 맞았다 찌르기 컴온 반겨 등기에서 찌르기 배기 이렇게 해놓고 열쇠를 훔쳐야 했어요 노략질 암살 천장 뭐 다 할 수 있네 뭐 어 이렇게 하나씩 미션이 생기는구나 자 이 경보종을 부셔볼게요 아 이 경보종이 어 이 경보종이 이 경보종이 뭐지 이거는 아 숨는거 이게 뭐야 아 이벤트 발생 오 럼주와 설탕을 판매하면은 850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기고 자 빨리 빨리 일들 해 아 훔쳤어 훔친거야 저기 적이 있네요 오 이거 한방에 줄일 수 있겠다 야 나이스 여러분들 또 어새시클리드4에 그리고 3는 모르겠어요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 돌진하면서 두명을 한방에 원샷 원킬 이제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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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원샷 원킬이 있는게 아니야 으으 한방에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제가 다 해치웠죠 없어요 자 이거는 방해공장 자 이제 뭐 할 수 있는거는 뭐 끝났고 아 2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쓰레인은 없어진건가요 그러다가 부활했나 2에는 있었는데 3는 없고 4는 있고 이게 시리즈가 아 그러셨어요 템플 템플 기사단 사냥 저기로 가볼까요 가볼게요 이게 시리즈가 총 5가지인가 6가지 이렇게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거 다 해보려면 장난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다 방송을 해보도록 해보죠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시리즈를 안해봤어요 다른거는 이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가볍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 형제였나 오 형제였나 오 그랬어요 투두 네, 제가 인간들이 숨어있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 누가 엿보고 있죠? 아, 엿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테리티의 기사단을 해치우는 미션이에요 넘겨볼께요 어떤 가격이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저께 어떤 분이 1,2,3,4를 다 해보셨나 봐요 스토리를 꽤 차고 계신데 그를 채팅창에 다 설명해주셨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메모장에 다 복사해놨거든요 한번 시간되면 읽어보도록 하고 고수는 다 숨어있죠 오픈의 부하찾기 템플 기사단의 끈압기 오오오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죠 어? 자, 이럴때는요 그, 여기 고용해야 돼요 어디갔어 자, 얘네들 어어, 잠깐만 아, 고용하기 늦었다 진짜 고용했어야 되는데 배가 엿들어야 돼요 어어, 엿들지 못하면 됐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멀어도 안되고 어, 이리로 오냐? 어어 어어 아, 제가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엿들지 난 전투를 원해 목사? 아, 목사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여기 어 아, 그리고 어휴 왜 뛰어내요 어휴 왜 뛰어내요 자 너무 많은 주목을 받으면 안되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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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들기 오오 그렇구나 흫흫 흫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음 날 못보고 있네 자 못보고 있어요 오 오 벌써 2시야 와 자 그럼 일단은 내일 오이고 방송 종료 1시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할게요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자 얘네 빌리자 그렇지 이렇게 빌리면 돼요 흫 흫 자 술 좀 내놔 술 왜 밀쳐 오 밀치네 이게 다 연기죠 결국은 자 따라와 따라가고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 나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빨리 오라고 그렇지 여기 있으면 좀 안전해 이렇게 이렇게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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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은 얘네들이 이거 죽이면 안 되니까 왜 이거 재생이 안 되고 있을까 가만히 있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 대화를 하고 있나 아니요 아 대화 나누고 있죠 건물 위로 건물 위로 건물 일단 뭐 장체가 됐으니까 여기 올라가고 일단 엿뜯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화 엿뜯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줄 표시 있죠 전파 표시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오려고 그럴까요 더 높게 올라가야 될까 더 높게 올라가야 될까 버그인가 아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흫 흫 아 지금 쟤 쟤 쟤네들 술 취한 애들 근처에 있을게요 그럼 안 걸릴 거예요 안 걸려요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어 아닌가 걸리려나 안 걸리죠 되게 가까이 왔는데 아 그러면 저 얘네들은 공격 아 근데 공격해도 되나 뭔가 끝난 것 같죠 자 그러면요 제가 올라가서 어 올라가서 뭔가 끝난 것 같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공격이란 게 있었으니까 점프 어 얘네 여기도 올라오네 자 야 이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다 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다 아 으음 으음 자 뒤에 가이도 라인 아 아 응 으음 일단 올라가서 어 안올라가 헤헤 잠깐만 올라가 어 더 높게 자 다이어트기 성공 이 지금 초록색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거죠 스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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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정보를 켜고있죠 아 이게 유타한거 가라는거구나 너무 떨어졌나 어 그렇죠 미니웹을 보면서 할게요 아 저기 올라타면 안되겠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점프해서 슈우우 시민이 됐죠 그리고나서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앉아서 스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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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했다가 스머글 요령이죠 스머글러 스머글 스머글러 스머글러는 일수없잖아 Horizon 우리가 갈 때까지 할까 이은이지 이건 쉬울꺼아 자 물건내 물건짐 자 물건 가이드라인이 없나 잠깐만요 ESC 한번 눌러볼게요 어 특별한 건 없는데 진행 내용 추적기 에드워드는 베스트레버스를 만나 점점 커져가는 템플 기사단의 위협에 대해 알려줍니다 맞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볼까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죠 어? 됐다 아 그거 아까 버그였어요 버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했죠 자 업톤 찾기 자 이제는 됐고요 약간 버그라고 보면 되고 버글땐 다시 하는 게 상책이죠 아 뭐 같은 것들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군 어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좀 속적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어? 아 그쪽은 너무 멀고 이쪽을 통해서 어 이거 상자가 있네 어? ... 아니잖아 어 어디 지도를 보고 어우 이런걸 다 표현했어 어 저기 아 저기 뭔가 보이네요 건촇 도미 쪽으로 쭉 가고 쭉 굴러서 올라가서 메인으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색깔이 틀린 애가 있죠 노란색 어 날 봤다 나 보면 안되지 워워워 워워워 맨 워워워 울는 거 아니야 아 won다 죽여볼게요 어 왕 으으음 우와 방금 봤어요? 이야아 방금 보셨죠 이런식으로 완산하는거에요 짧게 손으로 툭툭 살해하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방에 살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머나? 어떻게 한방에 살해할까? 저번에 한방에 살해하는 거 했었는데요 저놈이 보스에요 그냥 싸우면 힘들어요 자 점프 죽어 죽어 아 안됐다 성 실패했어 자 맞고 막고 둘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한방에 살해 들켰어 자 활차기 오 되게 많네요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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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부터 인간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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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격 오 반격하고 맞고 오 되게 이게 전초가 어렵다 둘 자 금박하죠 자 죽으면 자 아 범벼 자 희귀시 자 이놈 둘 셋 오 이 배치는 왜 나 공격 안하냐 자 1대1 상황이죠 맞고 반격하고 때리고 자 분빈 이 사람은 별 반이구만 스탑 이 사람은 업튼 트래버스 뷰로 스탑 이 사람은 밴 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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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이 승강이야 난 사람 못 믿어 그리고 왜 내가 믿어 왜 내가 믿어 내가 믿어 내가 믿어 아 자 접선 장소로 가는거죠 그니까 저걸 하고도 속이려고 하면 죽게 돼 있죠 임무 완료 오 형제요 100% 계속 와 방송한지가 11시 30분에 있으니까 3시간이 다 돼가요 2시간 45분째에요 갈 때까지 가 봅시다 페이크 난 원래 뭐든지 다 반전과 페이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쵸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24시 보세요 완전히 막 반전이 반전이죠 어 어디보자 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허허 게임일 뿐 그쵸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GTA5 하신 분 계세요? GTA5 제가 온라인 친구를 모집하고 있는데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참고로 내일은요 GTA5 온라인으로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 정확한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의 저의 블로그 아프리카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있어요 그 다음 편을 템플 기사는 또 있네 사냥 마킹하고 배달원을 잡아서 약탈 아 배달원이 여깄네요 자 약탈 죽어 저 남자 보세요 호호호호 해보시세요 얼굴은 완전히 그냥 사람이 잡아먹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놀라해 자 돈 많이 벌었네 그리고 템플 기사랑 사냥 여러분들은 BJ 스파키민의 폐기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3시간 폐기 배고파질라고 그래 자 점프 무릎이 나만 하지 않겠군 자 애청자와 함께하는 어세싱크림드4에요 템플 기사단은 이게 뭐야 얘 아 매수 미션 우와 미션이다 내 사랑 이리와 곧 유정 내가 구경 징 엥 유정 아래 유정 그럼... 주의가 있네요 파이럿이 우리의 맥주님을 보내주셨죠? 가! 지금 만나를 만나뵙니다. 자세히 따라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멀쩡한 곳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면, 너희는 내 몸의 관리자입니다 너희들, 너희들, 그 맥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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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님은 나뭇잎의 숨길 미행이니까 옅을 게 아니죠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돼요 나오라고! 왜 왔나? 오오오오 일정한 거리를 입시하네 가야돼요 어우 쥐가 웃기나 들키면 안돼요 은밀하게 도두고 살아야돼요 도둑이 어디있어 지금? 도둑이 적있죠 도둑이 적있죠 도둑이 적있죠 도둑이 적있죠 은밀하게 살아야돼요 자 아 발각됐다 다시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도둑이 적잎 도둑이 적잎 도둑이 적잎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20분 제가 원래 늦게 자요 3시에 자거든요 일이 오후 2시부터 이렇게 까지다 늦게 자요 예 아 버서크다트는 그래요 버스크다트를 맞고 유효시간이 죽는다는거죠? 은밀히 사려야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죠? 빨리 가야되요 자 죽여! 됐어 이거야 아 수면 다트 써서? 흑있게 알려다 보니까 이러면 아이고 아 도둑들이 얘네를 노리고 있구나 와 이거 굉장히 완전 스프리트 셀이다 자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안걸리죠 무녀 빌리기 누용수 누용수 고용하면 안전해요 정말 안전 야 얘네 둘이 붙어있는거야 키스하려고 그래 뭐야 얘네 이렇게 붙어서 맞으네 아 비밀을 새해나갈까봐 자 지금 도둑 오죠 자 죽여 와 이거 진짜 미션 만드는 사람 선제다 들키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재미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쵸? 와 어 어딨지? 어어어어 도둑있죠 도둑이 여기서 나오네요 컴온 자 중계에 가서 내 안부를 정해줘 안부를 정해줘 안부를 정해줘 자 얘 이제부터 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그쵸? 아 아 아 잠깐만 지금 못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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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케키 아스케키야 뭐 오랜만에 들어 본다 어... 한놈만 어... 한 사람만 쫓아가면 되죠 미션 해결이 아...아...아...아...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아...아...아...아...